오늘의 한문. 오늘은 논어를 살펴봅니다. 오, 여, 해, 은, 종이래. 나, 오, 더블여. 더블여는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더블여, 2번 줄려. 여기서는 더블여. 더러울 해. 해는 공자가 가장 총애한 제자 안해를 말합니다. 말씀은 마칠종, 나릴. 내가 해와 더불어 온종일 이야기했지만 불위여 우르니, 아닐 불, 어길 위. 갓을여 어리석을 우. 내 뜻을 어기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 갓을여 어리석을 우. 어리석은 사람 같았다. 안해가 공자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태이성 기사한대. 물러날태. 말리얼이. 여기서는 그리고. 살필성. 거기. 여기서는 대명사로 안해를 가리킵니다. 사사로울 사. 사사는 개인의 사사로운 일입니다. 물러가고 나서 그의 사사로운 면을 살펴보니 역족 이발하니. 또 역. 발족. 여기서는 족할족. 서이. 필발. 여기서는 밝힐 발. 또한 내 뜻을 밝히기에 좋겠다. 해야 부르로다. 돌아올 해. 어조사야. 자. 죽격 어조사입니다. 안일불. 어리석을 우. 해는 어리석지 않았다. 처음으로 갑니다. 오여해 언종일에. 내가 안해와 더불어 온종일 이야기했지만 불이 여우르니. 내 뜻을 어기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 같았다. 태이성 기사한대. 물러가고 나서 그의 사사로운 면을 살펴보니 역족 이발하니. 또한 내 뜻을 밝히기에 좋겠다. 해야 부르로다. 아내는 어리석지 않았다. 사람 같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의 사사로운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